걸스카우트 소녀들의 수양 및 교육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조직된 단체 1908년 스카우트를 창설했던 로버트 베이든 포에리 영국에서 1910년 걸가이드 운동으로 조직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청소년 사회 교육단체이다. 1909년 영국 런던의 수정공에서 보이스카우트 대회에서 소년들의 대열피로 많은 소녀들이 스스로를 걸스카우트라고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을 본 후 이와 같은 운동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소녀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운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베이튼 포에경은 용기 있고 적극적이며 어려움을 잘 극복한 인도의 한 부대의 이름을 따서 걸가이드라고 하고 소녀들을 위한 운동은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누나인 아그네스 베이든 포에르 의장으로 한 걸가이드 연맹이 창립됨으로써 걸가이드 운동이 정식으로 탄생하였다. 특히 1912년 미국에서는 줄리엣 로에 의해 창설되면서 걸스카우트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걸스카우트와 걸가이드의 명칭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한국, 캐나다, 미국, 필리핀, 일본 등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는 걸스카우트 대신 걸가이드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1928년 WGGGS가 조직되었다. 소녀와 여성들이 선서와 규율에 동일한 기본이념 아래 전세계 144개국 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모든 걸스카우트는 걸스카우트 3개 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5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지역 단위로 국제 교류 활동을 하며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한다. 걸스카우트 운동이란 여러가지 흥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소녀들을 올바른 세계 민주시민으로 훈련시키며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활동 목표는 자아개발, 건전한 인간관계, 자연과의 친화, 사회에 대한 기여,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주요 사업은 3년마다 걸스카우트 세계대회 개최, 국제회의, 국제훈련 세미나 개최, 4개 세계센터 관리 및 운영, 회원국 지원 사업 전개, 가회원국을 대표하여 국제연합비정부기구 활동 전개,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가회원국 간의 재정 및 프로그램의 교류 증진, 주요 프로그램 및 기금의 개발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레인보우 가이즈 5세 이상, 브라우니 가이즈 7세 이상, 가이즈 10세 이상, 시니어 섹션 14에서 25세로 나뉘고, 미국에서는 데이지 5에서 6세, 브라우니 6에서 8세, 주니어즈 9에서 11세, 캐데츠 12에서 14세, 시니어즈 14에서 17세, 어두잇이 있다. 한국에는 초록별대, 기나리대, 진달래대, 소녀대, 연장대, 연구대, 특수대, 지도자 등으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1946년 5월 의사인 한소재 등 몇몇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한소녀단을 창설하여 1951년 8월 사단법인 대한소녀단으로 인가받았다. 1957년 걸스카우트 세계연맹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63년 전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1970년 한국걸스카우트연맹으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중앙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63번지에 있으며, 세계연맹은 영국 런던에 있다.